1, 2, 3학년 전부 한 명도 게으르지 않고 다 단합 잘해가지고 1등인 것 같아요. 1위도 하면 좋은데 그래도 팀이 우승하면 더 좋으니까 팀 우승이 먼저인 것 같아요. 저희가 챔피언십 때 안 좋은 성적 거두었는데 금강대기 때는 꼭 잘해가지고 꼭 우승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항상 지금처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잘해주시면 저희가 꼭 FF에서 올라가가지고 상암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원 도민일보 모바일 앱에서 많이 봐주세요.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상대팀이라든지 그 전에 저희 했던 경기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세트피스나 상대 특정 선수, 잘한 선수들 보고 저희가 미리 준비를 사전에 했던 게 좋은 결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. 팀 자체가 굉장히 끈끈한 팀인 것 같아요. 애들이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팀에 헌신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런 게 조화가 잘 맞아서 저희 팀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냥 저희가 챔피언십에서 아쉽고 저희가 원하는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저희가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 금강대기에서는 꼭 좋은 성적, 좋은 경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백종범 선수 뽑겠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훈련했고 같이 커오던 형이었고 저희 우상이고 종범형을 롤모델로 담고 있습니다. 저희 이제 우상고등학교 준비 많이 했고 앞으로 더 재밌고 좋은 축구 할 테니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다 들어갔어요. 다 같이 한 경기 한 경기 즐겁게 해서 높은 퀄리티를 보여줘가지고 결승까지 가가지고 모든 경기 다 하고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. 골보다 팀에 도움도 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골은 따라오는 걸로. 저희 팀이 이제 부상자에서도 형들도 한 명씩 돌아오고 점점 더 전력도 단단해지고 훈련부터 높은 퀄리티로 재밌게 훈련한 만큼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I love you.